안녕하세요 모듬채소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21일 이번 영상에서는 분석가들이 예상할 때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5개의 캐시우드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찰트 사이트구요. 캐시우드가 무엇을 사든 헤드라인에서 장식이 되는데요. 파괴적인 기술 회사에 막대한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진 독보적 펀드매니저는 수년에 걸쳐 상당한 추종자와 비평가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우드 모멘텀 중심 투자 전략을 재현하려는 투자자는 변동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엔비디아 또는 테슬라와 같은 모든 돌파 주식에는 유니티 소프트웨어나 인비타 같은 바보같은 주식도 있는데요. 성장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녀의 주력 ARK 이노베이션 ETF는 가격 변동이 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ARKK는 지난 52주 동안 나스닥 100지수 수익률보다 저주했지만 이 기간 동안 ARK 최고점과 최저점은 훨씬 더 극단적이었습니다. 코인 베이스 및 로빈우드를 포함한 우드 주요 주식 보유 중 일부는 월가의 매수 목록에서 상황에 있지는 않지만 분석가들이 믿고 있는 그녀의 주력 ARKK 펀드에는 여전히 일부 성장주가 있습니다. 현재 수준보다 상당한 상승 잠재력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섯가지를 살펴보는 거죠. 첫번째 ARCHER EVAESION 주식 2018년에 설립되어 캘리포니아 산호사에 본사를 둔 ARCHER EVAESION은 도심 항공 택시 서비스를 위한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를 개발합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도시 하나를 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설계된 전기 구동 비행 차량으로 기존 지상 교통보다 더 빠르고 점제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대안을 제공합니다. 시총이 15억 달러에 달하는 ARCHER EVAESION의 주식은 지난 한 해 동안 77% 상승했습니다. 2023년 1월 정도에는 주가가 2달러 정도였는데 현재는 5달러 정도로 크게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 주식을 평균 목표 가격 9.36달러로 적극 매수로 간주했으며 이는 현재 수준보다 89.9% 상승 잠재력을 암시합니다. ARCHER를 다루는 애널리스트 7명 중 5명은 적극 매수 등급 1명은 보통 매수 등급 1명은 보유 등급을 줬습니다. 재무에서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2020년까지는 마이너스로 가서 여기에는 수익을 나서 투자하기보다는 잠재력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르면 아주 크게 오를 수 있는 주식 하지만 수익성이 현재는 없으니까 그만큼 위험도도 큽니다. 두 번째, 이그젝트 사이언스 스톱 1995년에 설립된 이그젝트 사이언스는 암 조기 발견을 위한 비침습적 테스트를 개발 및 판매하는 분자진단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은 미국에서 암 사망 원인 2위인 대장암을 발견하는 비침습적 DNA 검사인 클로가드입니다. 현재 전체 시총은 120억 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이그젝트 사이언스 주식은 0.7% 하락했습니다. 분석가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98.18달러이고 평균 등급이 적극 매수인 주식이고 이 주식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입니다. 이는 현 수준 대비 약 49% 상승 여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해당 주식을 다루는 애널리스트 19명 중 16명은 적극 매수 등급 3명은 보유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자 이 주식 차트를 보면 크게 올랐었다가 지금은 많이 하락해 있는 걸 알 수 있네요. 그 다음 트레이드 데스크 사용자에게 디지털 콘텐츠를 개인화하도록 설계된 실시간 프로그램 방식 마케팅 자동화 기술 제품 및 서비스에 중점을 둔 디지털 광고 회사입니다. 2009년에 설립된 캘리포니아 벤츄라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전세계적으로 225개의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계 25개 지역에서 2,8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시총이 318억 달러에 달하는 트레이드 디스크 주가는 지난 한 해 동안 48.3%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석가들은 적극 매수 등급과 평균 목표 주가 81.61달러로 주식에 대해서 낙관적입니다. 이는 현 수준 대비 24.5% 상승 여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주식을 다루는 27명의 애널리스트 중 20명은 적극 매수 등급 2명은 보통 매수, 4명은 보유, 1명은 적극 매도 등급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블록, 이전에 스퀘어로 알려진 블록은 결제 처리, POS 및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 회사입니다. 트위터 공동 창업자인 잭 도시가 2009년에 설립한 블록은 현재 약 400억 달러의 시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트에서 블록 주식은 지난 1년 동안 8.5% 하락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핀테크 주식에 대해 낙관적 태도를 유지하며 목표 가격 78.82달러인 보통 매수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평균적으로요. 이는 현 수준 대비 약 21.5% 상승 여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주식을 다루는 애널리스트 38명 중 23명은 적극 매수, 3명은 보통 매수, 11명은 보유, 1명은 적극 매도 등급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드래프트 킹스, 2012년에 설립된 보스턴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2023년 5월 현재 35%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팬 듀얼에 이어 두 번째로 온라인 스포츠 배팅 업계에서 탁월한 플레이어로 빠르게 부상했습니다. 322억 5천만 달러의 시청을 보유한 이 회사는 MLB, NHL, NFL, NBA, 프리미엄 리그, UEFA 챔피언 리그 등 전반에 걸쳐 배팅을 허용합니다. 드래프트 킹 주식은 지난해 175% 상승을 했습니다. 주가 차트를 보니까 11달러에서 37.62달러까지 현재 상승을 가파르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블록 차트는 못 봤는데 일자 행보로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여기서 주시하고 있다가 언제 상승하는지 체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자 행보하다가 하락했다가 또 이렇게 쭉 오른 적도 있네요. 여기서는 쌍봉이 만들어지면서 추세선을 하락 이탈하면서 하락을 쭉 한 거고 현재는 매물대, 매물벽에 부닥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트레이드 데스크 여기도 차트를 안 봤었죠. 이 회사 주식은 지지선과 저항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가 변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저항선으로 잡아보면 될 것 같고 저항 밴드는 한 이 정도로 그 다음에 지지선은 여기 매물대 있죠. 여기를 잡아서 매수매도에 활용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캐시우드가 투자를 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다섯 가지 알아봤습니다. 저는 날개를 펴고 날아가고 있는 주식보다는 날개를 움크리고 언제 날아갈까 하는 주식들을 주의깊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다섯 가지 주식 중에서 그런 주식이 저의 생각에는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고 또 각자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나는 이익이 없더라도 이 기업의 잠재성을 보고 투자를 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든 개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